월급의 수익 있잖아요. 월급의 수익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익 파이프라인을 다각화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월급을 우리는 왜 받을까요? 회사에 출근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일을 수행한 대가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회사를 벗어나가지고 내가 어떤 수익을 만든다고 했을 때 본질은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어떤 니즈가 있어요. 니즈. 그거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팔면 이 사람이 그걸 구매를 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잖아요. 회사라는 곳은 그런 구조는 다 완성을 시켜놨어요. 그 와중에 과정상에서 필요한 일들이 있는 거고 그것들을 분업화시켜가지고 원활하게 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회사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밖에서 회사가 하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업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인형 눈알 붙이고 구슬 깨고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큰 파이프라인 중에서 하나의 어떤 일들을 했던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는 소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해서 판매해서 구매로 이어지는 부업을 하면 가장 좋은 건데 제가 처음에 실패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분석을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내가 어떤 거에 적성이 있고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인 성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거리에서 사람들이랑 컨택해가지고 활동적인 성향의 부업들을 처음에 시도를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저는 MBTI가 I고요. 굉장히 내양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재택으로 할 수 있는 부업들. 대면 접촉이 굉장히 적고 사람들 최대한 안 만나도 되는 부업들을 했을 때 성공을 계속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업을 시도하실 때 월급의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때 이것저것 무조건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이며 내가 어떨 때 조금 더 생산성이 올라가고 어떨 때 조금 더 잘 아는 사람인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아시게 되면 그때 거기에 맞는 부업을 했을 때 시너지가 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시작할 수 있는 부업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 부업이 되게 쉬운데 어떤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부업이 되게 최적화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은 특정 이유로 또 그걸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시도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유지하고 계속 1년 이상 해나갈 수 있냐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좀 있더라도 열심히 했을 때 누적이 돼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반자동이나 자동화될 수 있는 부업들을 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보통 원하시는 거는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것들은 보통 이제 앱테크나 바로바로 그냥 해가지고 몇 천 포인트 따가지고 몇 천 원 얻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솔직히 말해서 구글에서 앱테크로만 검색하세요. 그러면 너무나 다양한 어플들이 나오고요. 그걸 통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특정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화 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하셔야 되고 굉장히 얻게 되는 금액이 적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월급에 이런 걸로도 수입이 가능하다는 걸 경험하는 정도 내에서의 앱테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지출을 통제하는 훈련 내에서의 앱테크를 하시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반자동이나 자동용의 부업으로 넘어가시라는 거죠. 그럼 반자동과 자동으로 갈 수 있는 부업들은 이미 재채널에서도 수십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각자의 입맛대로 한번 보시고 각자의 입맛대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한테는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요가가 더 유리한 사람이 있고요. 필라테스가 유리한 사람이 있고 헬스를 해야지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수영장만 달려야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결이 다 되기 때문에 나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부업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부업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반자동이라는 거는 내가 노동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몸방향보다는 좀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루틴이 있으면 어느 부분의 루틴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지만 어떤 구간은 자동화되어 가지고 나가는 게 반자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중에서도 구매대행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인 거죠. 내가 고객들한테 주문을 받는 거는 네이버 스마트 토터에다가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내가 해외에서 구매를 하고 그거를 배대지로 보내서 고객한테 보내는 것까지는 나의 몫인 거예요. 답변해 주는 것도 나의 몫인 거예요. 그 외에는 온라인 시스템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반자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게 된 부업 중에서도 토퍼부업이라고 있는데 토퍼라고 하면 생일 케이크 위에 꼽는 문양 같은 거 있어요. 글자. 그 다음에 여행 같은 거 갈 때 누구 사랑해, 누구 사랑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인스타 같은 거 사진 찍는 게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가 다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고객을 목욕해 가지고 주문을 받아 가지고 문구만 써 가지고 출력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작 공정은 기계가 해주는 대신에 앞단과 뒷단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반대동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자동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책을 우리가 써요. 책을 쓰게 되면 인쇄를 받잖아요. 그런 게 자동인 거예요. 요즘 같으면 책이 아니더라도 PDF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크몽이나 타링 같은 데다 올려놓으면 이런 건 자동인 거죠. 그리고 요즘에 VOD 강의나 이런 것도 유행하잖아요. VOD 강의 같은 거 찍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다 찍어 놓고 판매를 시작하면 구매를 할 때마다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런 게 자동형 부업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들을 찾으면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 부업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배민이나 쿠팡 같은 거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배달만 해주고 돈을 받는 시스템이 뒷입장벽이 낮을 뿐더러 일단은 단돈 몇만 원이라도 들어오기 때문에 도보로도 요즘에는 배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차가 없는 분들도 도보를 이용해서 배달도 가능하니까요. 한두 번이나 도전해보시면 월급 외에 가능은 하구나.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라는 틀을 어느 정도 깨주는 데는 되게 좋은 부업인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되고 나서부터는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고작이 밖에 못 본다고? 이런 욕심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부업으로.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여러 가지를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반자동용 부업이나 자동용 부업을 공부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몰이나 유튜브가 있건 아니면 블로그나 브런치를 활용한 부업이 됐건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의 테크 트리를 말씀드리면 진짜 지금은 너무 흔해졌지만 블로그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블로그를 시작하셔가지고 네이버를 하든지 티스토리를 하든지 이렇게 출발을 하셔가지고 네이버로 하게 되면 열심히 키워가지고 단독방이나 미션 챌린지 같은 것들을 열어가지고요. 위로 모임이나 미션 챌린지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에이센스나 이런 거는 못 달지만 에드포스트라고 해가지고 네이벌 자체 내의 어떤 수익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가지고 또 이중 수익 혹은 상품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티스토리나 이런 걸로 가게 되면 에이센스를 달 수도 있고 아마존이나 쿠팡, 알리 같은 쇼핑몰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제휴 마케팅을 통해가지고 물건이 팔릴 때마다 돈을 받는 식의 수익 구조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하더라도 그 정도 수익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쌓여있던 글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브런치에 가입하셔가지고 브런치에 글을 연재를 하는 거예요. 20개만 연재하시면 부크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부크크. 거기에 가시면 0원으로 출간을 할 수가 있어요. 0원으로 자가 출판이 가능한데 그렇게 출간된 책이 교보랑 예스집사랑 알라딘에 유통이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네이버 프로필에 작가로 등록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그 스탑을 통해서 강의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시키면서 뻗쳐나갈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난이도의 블로그부터 한번 시작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나머지로 응용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6개월만 죽었다 생각하고 매일 하루에 블로그 포스팅 하나씩 해보세요. 그런 뭔가 바뀝니다.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시간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인데 일을 하실 때, 부업을 하실 때 휴대폰을 무음으로 하시고요. 정말 이거는 100% 실천하는데 좋은데요. 책상 밑에다가 나한테 안 보이는 위치에다가 휴대폰을 던져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막히거나 답답하거나 고민이 생기면 갑자기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페북이나 인스타 같은 걸 들어가가지고 허송세월을 보내요. 그렇게 쌓인 자투리 시간이 하루로 계산해보면 한두 시간 되거든요. 그것만 아껴도 일의 진행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부업을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실 때 휴대폰은 최대한 무음으로 해놓고 어딘가 안 보이는 곳에 넣어라. 이러면 자투리 시간이 더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글 캘린더, 네이버 캘린더를 활용해가지고 한 달 일정을 미리 짜는 습관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생활은 어떻게 보면 출퇴근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퇴근 후 부업이나 주말 부업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키지 않으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내가 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누가 안 시킨다고 해가지고 안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구조거든요. 강제로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 캘린더나 네이버 캘린더를 이용해서 다음 달에 내가 올요일 날 뭐하고 화요일 날 뭐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뭐할지를 미리 다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그날 그걸 하기로 했으면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표를 안 세워놓으면 또 사람이 또 나태해져가지고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캘린더를 활용해서 계획표를 한 달 치를 미리 적어놔라. 일단 요즘에 하도 이제 월천월천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한 달에 천만 원 버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실수령액이에요. 실수령액으로 천만 원 버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근데 직장인 연봉으로요. 세금 다 떼고 실수령액으로 천 이상 받으려면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억 7천만 원이 넘어가야 돼요. 쉬운 금액이 아니에요. 연봉이 1억이 돼도 실수령액으로는 65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외벌이 가정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외벌이 가정에서 자녀가 한 두 명 있고요. 혹은 한 명 있고요. 그 와이프랑 남편이랑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연봉 1억으로 650을 한 명만 원다고 생각했을 때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간다고 했을 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 모기지를 만약에 빌렸다. 그래서 그거에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는 생활비랑 여러 가지를 다 해봤을 때 그걸로도 어떻게 보면 쓸 거 다 쓰고 내가 투자나 저축을 할 수 있는 양이 상당히 적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봉 1억을 받는 직장인 저셔도 현실 생활을 영위해 나갈 때 상당히 피곤함을 느끼는데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을 때는 답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연봉을 올렸을 때 1억 7천까지 가야지 천만 원 이상 버는 거고 1억을 가봤자 650 번다는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거는 직장 내에서 월급으로 해소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자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가진 사람이 10%의 수익률만 내면요 1억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의 수익률을 내도 100만 원 한 번 더 생기는 거예요. 2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답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월급이라는 소득 외에 다양한 수입처들을 만들어서 월급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몇 십만 원, 여기서도 몇 십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오다 보면 나의 소득이 확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은 결국에는 퇴근 후에 부업을 하거나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부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연봉이 높은 직장인이 아닌 이상은 부업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